RENGEN 고아 오늘도 즐거운 방송 자 안계실 때 한번 랭전 돌려주구요 야채 recruit 야채 recruit 야채 recruit 야채 recruit 야채 recruit 음 화요인님 고아 아니야 고아부터 하셔야지 출챗부터 하시는게 어딨습니까 그니까 안되지 와 피카츠가 왜 중앙이야 누냥냥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채널아트 제가 그리기로 했어요 와 진짜요 이쁘게 그려주세요 사이즈 아시죠 태연님 고아 안녕하세요 대출책 감사합니다 다들 시험보시냐고 많으셨구요 이제 시험도 끝났으니까 보신자리의 미친 컨트롤을 보실때가 됐습니다 대충할게요 최선을 다 익혀주세요 하나망님 고아 안녕하세요 다른 의미로 미치긴 했죠 뭔소리에요 좋은뜻이죠 자 랭전 한번 돌려주고요 깔끔하게 이겨드리겠습니다 뭔소리에요 태용은 제가 합니다 뭐야 이거 뭐야 뭐야 고부하 피카츄덤에 초반에 좀 말렸는데 어딜가요 샨들리 고아 안녕하세요 아 이거 먹혔다 다 먹혔다 아 젠장 먹혔다 아 젠장 QW E 고아 안녕하세요 이제 다 먹었으니까 됐죠 뭐야 나 먹은게 없잖아 그리 보니까 내가 왜 갔지 먹은 게 없는데 아 젠장 망했네 날렸네 초반에 괜찮습니다 초반에 말렸어도 이것이 극복하는 것이 고수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블랙킬러니 코아 안녕하세요 내가 좋아 내가 여유롭게 먹어주는 거야 아아 그렇지 또 죽었길래 간다 먹어주고 빠지는 거야 할 말고 같이하는 그럼요 이제 방송 2년차인데 이정도 같이 해줘야 어떻게 쫄리지 쫄리지 이렇게 빠져주는 겁니다 저만 한건데 아 진짜요? 됐죠 좋아 위에 현점했습니다 고하시브라니요 뭔소리에요 고하시브 아하 고하시브라고 했구나 어쩐지 그러니까 그랬구만 오 나이스타일 시도는 좋았어 시도는 좋았지만 고하시브라니 어디야 잡았고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았고 내가 다 먹어주겠어 일로와 넌 레벨 4밖에 안 되잖아 끝 끝 됐어 앨리클리크일 출책 감사합니다 내가 너 이겨지 엄마 내가 너 이긴다고 와 주문좋았네 말임단니 출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스날이예요 팔로우와 시청하는 골스날이의 크림인데미다아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아래쪽으로 갈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고 한다 툭 빨랐게 놀랬을꺼야 에너지 한 번 더 줄고 그렇지 2대2냐는 사실 잊지마 2대2냐는 사실 잊지마 그럼요 기억하죠 왜 기억 못하겠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니까 우리꺼 언제 뚫렸지 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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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가버려 위로가버려 오 진짜요 스타레일 그 이후를 통도된적이 없는데 오 나이스 트라이 시도는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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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좋아 아주 좋았어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좋아좋아 야 근데 죽을 뻔했다 광고 레전드 자 레벨 10 자 이거 찍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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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지 이거 때려야지 배틀니 출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을 못 킬뻔 했었지나 잘 킨 복지날입니다 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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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밀자 밀어버려 오오 죽을 뻔했다 나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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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럴때는 방어 방어로 한번 해주는게 좋습니다 저기서 밀고 있을때 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저 저 얘를 먹는거지 고아스브라니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그렇지 봐봐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아 아깝다 안돼 안돼 아우 위험해 우와 줄었다 나를 위해서 궁을 써주시다니 감사감사 오늘 아주 좋아요 아래쪽으로 가자 가자 잡자 어헤허 10 bee 엘너지 금방금방 차는데 엘іт 먹지말까 아왕 데치 랩뼈 잡았고 이거지 이거지 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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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궁이 없다 야 가운데 지금 때리고 있는 거 아니겠지 설마 어 때리고 있네 입김 있네 우리팀이 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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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궁만 빼자 됐어 나도 궁 생겼어 이제 끝났어 이제 피카츄 위험해 피카츄 위험해 피카츄 위험해 피카츄 위험하다고 오 잘 피했어 나이터치 손이 줬어 다 맞고 어 됐다 아잇 잠깐 잠깐 위험해 위험해 아 때려 죽겠다 위험해 도망가 우와 죽는 줄 안 내 우와 우와 죽는 줄 안다 먹으면 안되지 잠깐만 야 에너지부터 채워 때리지마 때리지마 됐어 좋아 우와 죽는 줄 안 내 때리지마 때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겨 때리지마 때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겨 죽음 멋있죠 이제 시간 없죠 잡았고 잡았고 어우 위험해 넣을 수 있을까? 못 넣겠지? 아 죽었다 상대팀 화이팅이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이겼어 이거 뭐 껌이죠 예 랭저는 뭐 껌이죠 뭐 껌이죠 상대팀을 응원하는 상대팀을 응원하는 아니 스트리머가 스트리머가 스트리머님 아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는 못하면 스트리머를 어 스트리머 반대팀을 응원하고 있다니 좋아요 1467까지 올렸습니다 아 좋아요 오잠깐잠깐잠깐잠깐 왜 왜 시작을 했지 잠깐 이거 내가 시작을 안하면 돼 내가 준비 완료 안오면 돼 내가 제가 컨트롤 미스 시작을 안하면 됩니다 같이 해야되는데 여러분하고 됐어 자 들어오세요 하실분 들어오세요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자 제 유튜브 뭐냐 저기 플레이 영상 보시고 아 잘하십니다 하면서 고스나리를 칭찬하시는 분이 한번 생겨났어요 드디어 고스나리한테도 칭찬을 받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마님 고아 안녕하세요 워선이에요 아니 있다구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댓글 한번 보시라구요 고스나리님 저기 뭐냐 이상의 꽃 저기 숄라비 왜 이렇게 잘해요 마무리만 좀 아쉽지만 무적 잘했어요 하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뇌물이라뇨 뭔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 뇌물같은거 주지 않습니다 저는 자 어느 분을 고르실지 잘 모르겠지만 카마독님 웰컴 투 마이 브루캐스트 땡큐 포 카밍 두개로 쓴건 뭐이냐 힙 QW Braden님 누구편이에요 열심히 나 지금 캐리 맞았는데 크리 맞았는데 크리 캐리에 크리 맞았는데 부갯을 썼대 골스날이 부개로 내 영상에 댓글 남겼대 와 이게 바로 진정한 밸런스죠 다 마시겠어 서포트 어택 밸런스 스프드 디펜스 다 있습니다 오우 한국팀 대 일본팀입니다 이거는 질 수 없는 게임이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라우스만 제대로 잘 잡으면 돼 A10번하고 개굴린자는 제 몸이 물몰이니까 올라올수만 제대로 잘 잡으면 됩니다 좋아요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이건 나 줘야죠 다 드시면 어떡해요 야 먹었고 먹었어요 드세요 드셔도 돼 드셔도 돼 드셔도 돼 됐어 와 뺏기뻔했네 어이구 이거 뺏으러 오는거야 뺏으러 오는거야 어이구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악 아깝다 참을피 있었는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어쩔 수 없다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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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망님 헛! 아아 안된다 제가 먹을까요? 제가 먹을게요 같이 먹어요 한명은 레벨 4가 되는게 좋은데 좋아요 아래쪽 분위기 좋아요 지금 됐어 좋아 잡았어 내가 먹었지 롱 내가 먹었지 롱 롱 롱 롱 롱 오 시도는 아주 좋았어 아 그나저나 나 이거 바꾸는거 깜빡했다 자 이제 가운데 가셔야 됩니다 가운데 가운데 가야되는데 뭐야 중앙에 왜 쟤가 있어 좋았어 이제 내려가시지요 오케이 렛츠고 오오 뭐야 야 해피너스 요즘에 좀 짜증나요 짜증 엄청납니다 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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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밀어 밀어버려 못 미네 아 못 미는구나 됐어 나한테 잡을 수 있어 아니 왜 아니 잠깐 잠깐 다 위에 있어 왜 아래로 내려와야지 어디가 어디가 있어 지금 다 어디가 있어 지금 다 어디가 있어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지금 아니 왜 위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어야지 어디가 있는거야 지금 어디가 있는거야 지금 뭐하고 있는거야 지금 아래쪽 뚫렸잖아 다 아 망했다 초반에 저거 먹어놔야되는데 일났다 저거 뺏기게 생겼네 또 봐바 뺏기잖아 아아 위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리허기 봐바 뺏기잖아 이번엔 좀 애매합니다 지금 일단은 주고 우리 여기 야생포켓몬 먹어요 오잖아 얘네 얘네 오잖아 와 무조건 때려 지금 야생포켓몬 잡을 때가 아니야 무조건 때려 아우 진짜 못잡네 그렇지 그렇지 제대로만 잡으면 돼 우리 아 젠작 같이 익힐 때 줘야 되는데 히히히히 히히 휠씨안도 없는 이런 파국이 그러니까 일단 한 곳이라도 뚫어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와 저 피하는 것 같아 멋있네 어디갔어 딜할수있는 캐릭터가 없어 어디간거야 다들 뚫어보자 한번 자 리자몽이 위쪽에서 잘 캐리만 해주면 될거 같은데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아 망했다 리자몽은 그걸 먹었으면 안됐어 아 애매한데 따로 노는데 아 일났다 저거 잡힌다 리자몽 100% 잡힌다 저거 아 아 아 그치 얘네 전투만 잘해주면 돼 우리 전투만 잘해주면 된다고 우리 레벨 달러 잡았어 지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일단은 우리 팀 한 명 죽으면 안되는데 한 명 더 죽으면 안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흐흐흐흐흐흐하 아아아 망했어 그렇지 아아아 흐흐흐흐하핳하하핳 마지막 애와도 한 번 해봤는데 아아아 아쉽다 아쉽다 상대가 위에 있어도 무시해야 돼요 아래쪽을 먼저 미는 게 정석이야 상대가 위에 있어도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게 맞아 상대가 오히려 위를 밀어주는 게 좋을 수가 있어 아래쪽에서 먼저 레벨업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미는 게 맞습니다 얘네들이 만약에 위로 분산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기회야 아래쪽에서 화력을 모은 다음에 하면 돼요 정방어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한 명 디펜스형이라든가 견제할 수 있는 서포트형 서포트형은 아니고 밸런스형 밸런스형은 남으면 안 되고 아무튼 디펜스나 아니면은 저기 그 뭐냐 그 해야 돼요 아무튼 한 명만 모이고 다 내려가야 돼 두 명 모이는 건 손해야 얘네가 세 명 있다 그냥 아래쪽에서 한 번에 밀어버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무나 들어오셔도 돼요 와 어려워요 AI 아니겠지 너무 빨리 잡히는데 AI 아니겠지 마리엘 선생 들가자 그럼 저도 이제 가볼까요 한 번 초보 껴주세요 당연하죠 초보든 고수든 가릴 거 없이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피드백 같은 거 이것저것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니어도 여기 포유나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피드백 다 드립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대부가 대부님이 초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볼사님 뭘로 고르실 예정이죠 물음껴 좋아요 가운데서 놀다가 지연가는 걸로 갈게요 오케이 가운데서 많이 놓지 마시고요 네 해볼까 해볼까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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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로키니 뭐해요 먹으면 안 돼 우리의 유일한 레벨 레벨업 자원줄이 AI 아니죠 근데 AI인가 아이디를 정확히 못 봤어 자 저 힘들어 줄 때 내가 나는 꾸준히 레벨업을 해주는 거야 AI는 아니었던 걸로 자 그 좋아 와 나 대체로 당했네 안녕 깜깜이 안녕 잡았 얌우 변신 좋았어 변신 좋았어 나이스 트라이였어 변신 나이스 트라이였어 아래쪽에 개 있어요 예 우리 적 있어요 됐어 다 먹었어 우리가 우리가 다 먹었어 좋아 그 저기 가운데 적당히 놓으시고 지금 내려가셔야 돼요 아래쪽 위험합니다 지금 내려갑시다 안녕 깜깜이 안녕 깜깜이 안녕 깜깜이 안녕 오케이 됐어 오케이 레벨업 적당히 잘 됐습니다 지금 저는 자 레벨업 견재만 적당히 해주면 돼 견재만 해주면 돼 견재만 일단 잡아주고 어디 길마 견재만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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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무시해 위에 무시해 와 너 죽을 거 있다 저 에너지 없으니까 적당히 몸빵 좀 해줄게요 오케이 좋아 위로 갑니다 이제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좋아요 오오오오 제가 갈게요 좀 빨리 가야겠다 이야아 이거를 굿 자 레벨 10을 올리고 아 아래쪽 밀러 왔구나 지금 때리면 안 될 텐데 하나가 내려놓기 백조구 밀어도 돼 이제 아주 좋아요 나이스 팀 플레이 깜깜이 깜깜이 무시해 깜깜이 무시해 괜찮아 두개밖에 먹을게 없어가지고 가봤자 의미는 없지만 오우야야 오우 위험해 위험해 뛰어! 뛰는거야 뛰어 뛰어 아니야 달려 오 뭐뭐뭐 깜깜이 뭐야 어디있어 인마 고시나리한테 어 인마 아비야오 봤죠 이거지 흐흫 어디서 고시나리한테 덤밉니까 좋아요 또 태어난 엎봤는데요 그런말하지 마세요 다 보셨으면서 이리켜 오 뭐야 위험하잖아 그렇다며는 박스나리가 도와드림긴즈 향정 됐어 좋아 됐어 가자바스 역시 이제 힐을 오 뭐야 오오 들려오오오 한 대 더! 끝! 하하하하 데미지 깨지! 이 자식아 어딜 이케 인마 먹으려고 어? 아래쪽이 위험 하잖아 뭐야 근데 안 위험하잖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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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왜케 왜케 까맣지 법인가 그런말하지마요 자 좋아요 뭐..뭐냐 저기 너무 유리..뭐냐 너무 욕심부리지 않아도돼 오 얘네 밀러오네 그러면은 우리가 먹으면 되지 여기 쟤네 저기 먹으라 그러고 우리 여기 먹으면 돼 먹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 아주 좋아요 저 이제 돌아갈게요 이제 혼잣적 위험할테니까 아주 좋아 어 위에 뚫었네 이거 우리 아래 안먹을거에요? 아래 안먹으면 말고 뭐 아주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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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심하지마 방심만 안하면 돼 방심만 에이스로 승리 레벨이 좀 낮네 어 얘네 얘네 불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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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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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때려도돼 얘 때려도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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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려 Aud Lam tour 자 가운데 때려요 가운데 때려 가운데 때려 가운데 때려 무조건 때려 가운데 무조건 때려 Freddie 그렇 enc 그렇지 아주 깔끔한 승리였습니다 잘 챙기니? 고아 안녕하세요 아주 깔끔한 승리였어요 아주 깔끔했어 아주 깔끔했습니다 안녕 니가 에너지가 많이 달거야 오오오 아주 좋아 너 이거 한방이면 죽어 이제 오 죽진 않는군 잘 피했군 하지만 피했지만 너는 끝났게 임마 잘가라 잘가라 와 데미지 봐봐 와 데미지 장난 아니다 와 데미지 봐봐 와 데미지 장난 아니다 이 정도는 좀 불쌍한데? 이 정도는 좀 불쌍한데? 추격자 오오오 멋진데? 시키면서 했다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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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골스넬이가 좀 캐리했죠? 그리고 언니님하고 다 보셨을거야 지금 헬라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골스넬이 방송이신것들 안녕합니다 음 나쁘지 않군 음 13킬이라 했구만 오오오 전 위에 오호호호 멋진데? 자 리방합니다 선착쯤으로 들어오시는거니까 계속 들어오시면 되구요 전판에 하셨던 분은 손 한번 들이키시고 들어오세요 팔로움 269일째입니다 오오오 오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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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한번 들이키셨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은 들어오셔도 됩니다 과연 영광의 한 분은 누가 되실지 과연 영광의 한 분은 누가 되실지 과연 영광의 한 분은 누가 되실지 아 이거 아까 전에 그거구나 트레이너 컴퓨터끼리 붙는거구나 트레이너 컴퓨터끼리 붙는거구나 로딩땜에 미리 포기 이란 뭐야 한 분이 안계시잖아 납치를 하려고 해도 한 분이 안계시잖아 납치 납치 안 들어오시면 이대로 시작할까요? 안 들어오시면 이대로 시작할까요? 일단 잠깐 리방을 하면 안되겠구나 어 장인님 장인님이 게임이 끝나셨나보군 아니구나 힘을 편성하고 있다고? 이대로 한판 하죠 로딩 중 로딩 기너요? 어떻게 로딩 얼마나 걸려요? 잘 튕기니?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17분께서 시청중이 계시구요 들어갔다 오케이 잘 튕기는 만큼 잘 안들어가지는군 아니 지금 아예 스타트를 안들렀어요 잘 튕기니 들어와요 빨리 한 장이 남았어요 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니 어제 그 뭐냐 뭐 캐치마인드 재밌었어요 근데 다들 아 튕김님 아 아 어 그렇구나 고스나리 방송 없을때 그렇게 종종 노시는것도 추천드려요 단 싸우지만 마시면 되구요 저는 한 번 이렇게 풀어줬다가 대판 싸워가지고 그 책임 다 고스나리가 물어가지고 한 번 엄청 머리아픈적 있으니까 언제나 즐겁게 즐겁게만 플레이하시면 괜찮습니다 네 흐흐흫 짜우지만 마케어 흫흫흫흫 부탁드립니다 흐흐흫흫 노시는건 자유에요 고스나의 방송 없을때 노시는건 자유입니다 아 근데 노래방 전에 한번 했잖아요 아 반응은 괜찮았는데 뭔가 되게 아쉬웠어 내가 노래를 많이 몰라서 그런가 많이 아쉬웠어 어떻게 하면 같이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이 부를 수 있죠 나 그 세팅을 잘 모르겠어 막 스트리머끼리 초대해가지고 막 노래부르는 것도 있던데 아니다 네 저 OBS에요 네 저 OBS인데 애초에 자 검은콩리 위로 올라가세요 제가 아래로 내려갈게요 제가 OBS 쓰는데 아 그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특공을 아 디콜 소리가 따로 있어요 오오 그건 몰랐네 괜찮아 이기면 장땡 이기면 장땡 이기면 장땡 기세요 일단 AI 아니.. 아니고 아 아 젠장 위험하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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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히겠다 아 아 아 아 아 아래쪽 말렸는데 둘이 한국뿐이잖아 아 못잡았다 잡았고 됐어 와 죽는줄 알았네 그치 이거지 와 파괴 왕선 파괴 왕선 야 파괴 왕선 댕기싫어 와 얘네 레벨 높은거 봐봐 파괴 왕선 질텐데 내가 멋지롱 야 심리전 심리전 이제 한번 이렇게 쫓아내주고 안 돼 아 아 못잡았다 아 안되지 아니요 아니요 강아지붕님 드셔야지 다 먹었다 가운데도 못먹었어 이번엔 어 전에 방송 오신분 아 진짜요? 어쩐지 왜이렇게 잘하나 했어 고스나리를 한번 봤구만 위에 못 도와줘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 지금 지금 레벨이 딸리잖아 그러면 우리끼리 싸운 다음에 레벨을 올려야돼 됐어 먹었다 아우 다행이다 내가 먹었네 아 아 강아지붕님 제대로 되어야겠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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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도 갈렸어 아니 왜 안와요 망했잖아 망했잖아 아니 왜 지금 야생포켓몬을 먹지 지금 야생포켓몬 먹으면 안되는데 달에 미어수어도 같이 싸워야돼요 달에 미어수어도 같이 싸워야됩니다 달에 미어수어도 같이 싸워서 포켓몬이라도 같이 어깨 버려야 됐는데 이거 지금 완전 말렸어요 그니까 깜깜이 나쁜자식 안되겠다 자 하나라도 먼저 우리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죠 레벨업하고 위쪽으로 우리 먹자 뭐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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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잡아야 레벨업돼 잡아야지 레벨업돼 잡아야지 레벨업돼 와 상대방 상대방 데로트 진짜 잘한다 아 진짜 깜깜이 나쁜자식 아 아 깜깜이 아 깜깜이 아 망할 깜깜이 아 망할 깜깜이 아 망할 깜깜이 아 아 아 아 와 이건 망했다 멍카츄니 코아 안녕하세요 와 아 이 들어가면 어떡해 아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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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말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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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에 말리면은 어쨌든 그 포켓몬한테 계속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아래쪽에 지원을 와가지고 레벨업을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레벨이 낮아도 내려오는게 좋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말렸어 저 친구들한테 한 번 말리면 계속 말리더라고 레벨을 없을 레벨업을 먼저 해서 진화하는게 나아요 좋으러 경우 그렇다네요 네 제 어드바이스의 한가지 단점이네 오케이 그렇다요 그러면은 검은콩님의 판단은 옳았다 옳았어요 옳은게 맞아요 근데 조로 내 조로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낮으면 도움이 안돼요? 아 그렇구나 못 써먹는구나 아 5렙 대 2단 스틸 먹는거라 아 아 그렇구나 랩보다 승련도죠 음 누구를 골라야되나 음 음 음 음 음 체력 특수 방어 지식 방어 특화 방어 특화 형과 어.. 어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느려 뭐야 검콩들이 뭐야 뭐야 데로드 뭐냐 저 데로드래 자시안이잖아 HTML 저는 몰라요. 자세한은 잘 몰라요. 헝칼 고속 위동이랍니다. 강아지 분이 때려요. 때리면서 먹는 거야. 때리면서 같이. 그건 양보가 아니야. 같이 레벨업을 해야지 우리.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내가 먹었어. 이거 먹고. 튀어. 일단 빨리 튀어. 제발. 아 안돼. 못 먹었어. 망했다. 그냥 꼴부터 먼저 넣을걸. 아 저거 자기야. 자기야. 됐다. 와. 레벨업하고. 오지마 인마. 일로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좋아. 때려. 그거 써 써. 씨라고. 씨라고. 와. 진짜. 와. 진짜 잘한다. 쟤네. 향대팀 왜 이렇게 잘하지. 내가 먹었다. 와. 다행이다. 안 뺏겼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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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가 있어야 돼. 우리 이제. 에너지 먹고 가운데 가 있자. 아. 늦었다. 가운데 늦었다. 아. 늦었다. 가운데 늦었다. 아. 늦었다. 가운데 가운데 늦었다. 어려워요. 못하면은. 그 자시를 못하면은. 자시를 못하면은. 자시를 못하면은. 다시한 차이기 때문에. 장인이 고아 안녕하세요. 하세요. 어우. 죽을 뻔했다. 아 저 전투이기 깊다 나 아직 궁극이 없는데 궁극이 없는데 흔대만도 아 젠장 아 아아 이번판도 말렸네 자 너무 낙하지마요 낙하지마요 못 이겨 우리 지금 자시한 자시한 차이로 못 이깁니다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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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Like 아 오 죽을뻔 했다 아아 이런 아 점프 데가 없잖아 아아 큰일 났다 자시안이 죽으면 안되는데 가장 중요한 자시안이 죽었음 아아아아 게임 터졌습니다 아우 아 잡을끼있나? 그치 한마디만 더 한마디만 한마디만 잡아 진짜 제발 아우 나 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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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은 나가라고 와 잡았고 한마디만 잡고 빠져 죽자 아 못 빠지나? 아아아아 어 안돼 안돼 뭐지 왜이렇게 답답하지 뭔가? 버투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버투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본 적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되는지 대충은 아는데 강아지붕님이 뭐냐 뭐냐 저기 그 버투버는 근데 그 캐릭터 꾸미는 거하고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버투버를 생각 안해본 건 아니에요 아 아 안된다 안돼요 이거 이거 자세한 차이로 졌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세한 싸움에서 터졌기 때문에 이건 이길 수 없죠 그 캐릭터를 살 순 있는데 아 살 순 있는데요 아 진짜요? 캐릭터를 살 수가 있다고요? 진짜요? 뭐 그렇긴 해 근데 말렸어 어디서부터 말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자세한 대 자세한이면 보통 자세한 싸움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이 어렵더라고 그래서 골슨아이는 자세한도 건들지도 않아요 하하하하 저는 건들지도 않아요 하하하하 저는 건들지 않습니다 자세한을 절대 건들지 않아요 캐릭터를 살 수 있다 근데 아 그렇구나 하하하하 일단은 랭전하기 전에 에 이런 뭐랄까 저도 모르는 분야인 저도 잠깐 알아보다가 포기했거든요 캐릭터 버튼버 근데 버튼버는 따 따 따 따 따 저요 오ив 보자 뉴비 냄새 훨씬 나 Odins 오우 오천엔 아 그래요? 커스터마이징은 못하나 버투버 그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은 잘 못하나 장인님 론유님 글루님 그거 하려면 어 핫딜러님 오랜만이에요 고아 안녕하세요 할께요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하고 진짜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죠 버투버 하는데 거의 150정도 든다고 얘기들었던거 같은데 버투버 카메라 카메라하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준비하는것까지 한때 포유나 유지할수용 지금은요 지금 물기게임 하시는데요 핫딜러님 마스터였어요 안들어오시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붕괴 붕괴하시는 분 여기 되게 많은데 저도 지금 찍먹만하고 안하고 있는데 이게 그림을 기반으로 하니까 레이어도 엄청 많이 늘고 레이어도 엄청 많이 늘고 아아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아아 자시안이 자시안이 한때는 진짜 자시안만 잃었으면은 게임이 터졌죠 보통 퇴원 캐릭터 움직이시게끼하고 그걸 맡기는데에도 돈 들고 이건 뭐야 돈 지불해라 이런 자본주의 망할 자본주의 아니 이렇게 되면 아니야 사활사님이 자시안을 보여주시겠답니다 아래쪽 아래쪽 너는 우저님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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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같이 함께 가시죠 어 종합소득제 신고하셨어요? 아니 종합소득제를 신고했다면은 적어도 사업 사업가라든가 아니면은 돈을 좀 많이 버시거나 사이드로 많이 버시는거나 둘 중에 하난데 뭐 하시나요? 핫딜러님 프리랜서 아 휴 안 돼요 그러지 마요 망해요 안 돼요 아 프리랜서였음 저랑 같은 직장인이시군요 핫딜러님 저는 직장인입니다 오 멋있다 어머 뭐야 왜 아래쪽 안 내려오는 거야 네 이랑 이렇게 된 거 위로 다 밀어버려 뭐래도 하고 있... 아 진짜요? 어 어떤 걸로? 일단 욕심부리지 말자 욕심부리지 말자 나는 욕심부리면 안 돼 지금 위에 다 밀어버리면 되니까 그냥 욕심부리지 말자 욕심부리지 말자 아아... 아 dime장 잡아요 잡아요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정해 Vander 자 이 MCAT 판단 나쁘지 않았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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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니 몸이 물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아ов 아우 못잡았다 위에 잘 대고 있어요 근데? 모르겠네 위에 잘 대고 있는지 모르겠네 와 못 먹을 뻔했네 오지 말라고 인마 자 레벨 6 됐고 오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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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물몸이니까 너부터 노려주는게 정적이긴 한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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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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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아 그래요? 위에 지금 댁만 하고 있는거 같은데 됐어 됐어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well Q 턵끄 большеth 1 EOS 됐어 좋아 됐어 잡았어 잡았어 문 affection 10 어디서 죽었기 인마 오마이아모 신 대 이를 오마이와 뭐 좋아 뭐야 언제 도.. 자샤님 언제 돌아가셨지? 어디 있길마 뭐야 먹었다고? 으어어어어어어어 우와 에러자 엄청난다 아니 저 오리인분은 왜 안내려와요? 망했는데? 렛렛니 구아 안녕하세요 그니까 망했는데? 아니 저한테 붙지마시고 자시안 자시안 자시안한테 갈게요 자시안 저한테 오지마요 네 저한테 오봤자 여행할거 없어요 아 처음 하시는구나 아 처음 하시는구나 어쩐지 왜 이렇게 애카롭지 않은 손 눌림이었던거 발전에 처음이시구나 루저님이 처음이시네 아이고 잡아 아 아 못잡는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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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야 루저님 뭐해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 없어요 가만없어요 뭐해요 루저님 뭐해요 지금 레벨업을 해야지 때려야지 때려야됩니다 골 넣고 골 넣고 해야되요 그런 게임이에요 됐어 아 뺏었다 뺏었고 뺏었지마 어어 와 아깝다 아 잘 뺏었는데 뭐해요 움직여야죠 루저님 움직여야죠 움직여야죠 뭐해요 루저님 뭐해요 움직여야지 에이 아아 망했다 아직 아직 감황성은 있어요 이게 그래도 레벨업만 잘되면은 할만해 지금 못 넣어 골을 루저님 그러시면 안돼 그렇게 되면은 다음판이랑 같이 못해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야지 못해도 밴이 급하게 밀었네 밴이 급하게 밀었네 자 가운데만 잘 밀어보자 레벨업 맞추자 아 아 이런 뺄 수 있나 뺄 수 있나 아 못 뺐네 아 나 이 방울 싫어 가운데 가운데 아이 뭐야 아 진짜 도쿄는 들어가 방해야 가운데 가운데 거기 안 지켜도 돼 아 지켜도 되나? 지켜도 관계없잖아 가운데 때려 무조건 가운데 때리면 되는데 왜 쟤네 저기 있으면 가운데 때리면 되잖아 안 지키면 지는데 어쩔 게 없어요 어차피 터진 게임이에요 어차피 터진 게임 왜 안 때려요 루저님 왜 안 때려요 루저님 다음판에 루저님 같이 못합니다 루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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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담 다다음판에 할게요 알겠어요 자 끝 이거 랭전이었으면 진짜 큰일나요 랭전이었으면 진짜 큰일나요 랭전이면 랭전이면 진짜 이거 와 장난 아니에요 이거 너는 루저님은 잠깐 들어오지 마세요 곳곳에서 전투를 포기하시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쉬십시오 하하하하 어쩔 수 없어 자 들어오세요 고수 바락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맞는데 이게 전투를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나 이런 거면 괜찮은데 그냥 뭐 이렇게 자유롭게 노시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은 안 돼요 이게 그러면은 랭전에서는 진짜 욕먹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스탠더드니까 더 이상 괜찮은 건데 네 맞아요 했어요 오케이 잘퉁기님 잘 맞는 포켓몬이 있을 거예요 그 포켓몬을 픽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로 연습을 자주 잘하시면 돼요 마지막 어떻게 해서 마지막 마스터오케 잘갔어요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leave 저 엄청 잘했는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3 기술 어떻게 써요? 그거 안 그 뒤토리얼부터 한번 해보세요 뭐 그런게 어딨어요 밸런스가 없구만 스피드가 있고 어택형 공격력은 세지만 아 어떻게 잘 견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뒤토리얼 해보시면은 이에 금방 가실 겁니다 어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거에요? 전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저는 작동을 어떻게 하는건지 그렇구나 거기부터 하셔야 되는구나 깜깜이 있다 아 큰일났다 깜깜이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아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저번 노래방송때 그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나왔단 말이야 아 그 노래 노래 방송이 노래 노래를 감상하는 방송이때 뭐야 아 그 노래 노래 방송이 노래 1렙.. 아 그래요? 이제 1렙이 차이가 나야지 굿 이번에 이거 AI 아니죠? 아니네 딱 봐도 아니네 그니까 AI라고? 좋아 좋아 우와! 우와! 우와 나이스 잡는데 굿 못 잡았나요? 아 이런 잡았다 자꾸 돌아가시면 안돼 안돼 좀만 버텨줘 안돼 오지마 오지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나 저 조루아크 진짜 싫다 조루아크 진짜 싫어 그니까 아 젠장 스피드를 아까 써가지고 하니깐 좋은거 같다 오케이 이제 중앙 가야되는데 중앙 가야되는데 중앙 가야되는데 중앙 가야되는데 우리 큰일났다 중앙 가야되는데 굿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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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굿 굿 일렛차이나 못잡는게 깜깜이 진짜 망했잖아 굿 아주 좋아요 와우 아 깜깜이 싫어 깜깜이 잡았다 자,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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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았어, 아, 젠자 아, 못잡네 그렇지 오오케이, 하하,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깜깜이 이 자식 일루와 없네 아, 못잡, 으아, 잡았다 이때 한번 쇼어주고 다시 한번해보기로 아니 아니 아니,ini, 잠깐만, einen– 쇼 نے 쇼잖아 x4 fast 아, 뭐야 워어 망했다 밀렸어요 아래쪽은 그냥 포기하고 밑쪽 가야지 뭐 전투는 잘했어 전투는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네 멋지롱 잡았고 자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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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시고 우리 차 전투 잘해야 돼 전투 잘해야 돼 안돼 와 나 저거 저기술 제일 짜증나 와 저기술 뭐해요 진짜 완전 개 댕샥이 아니에요? 와 용납 꺼냈네 댕샥이 아니에요 드리샥이 와 으어어어 기어먹고 그 다음에 까먹어 주우구 그렇지 그렇지 대 아이 깜깜이 또 저거 먹네 아 큰일 났다 아오 됐다 가자 먹으러 가자 이제 죽었어 아 깜깜이 나쁜자식 그래 가는기면 아래쪽 가자 아래쪽에 있나? 사람이? 먹자 먹자 먹고 가자 굿 이제 가망쇽있죠 이제 가망쇽있죠 이제 가망쇽있습니다 이제 가망쇽있어요 뭐야 와 장난아니야 저거 와 근데 다들 뭐해요? 아 위에 지키는구나 잘 지켜줘 잘 지켜줘 잘 지켜주세요 검콩링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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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깜깜이 깜깜이 때문에 아마 잘 힘들거야 레벨링은 잘되있어 근데 뭐야 저거 그냥 한가지 기술 아니었대? 가자 먹으러 가자 자 붙어다녀야되는데 왜이렇게 떨어져다니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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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지마요 검콩링 안돼 피해 도망가 도망가 졌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날개를 썼을때 진작에 빨리 갑작전 좋아실텐데 이 쪽으로 가나? 이 쪽으로 보이는구나 그러면은 뭐야뭐야 아 지금 여기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안되는데 아 그렇지 그렇게 되지 아 일정 이상 타격 상대 타격시 다른 기실로 바뀐대요 아 그렇구나 전 잘했어요 그니까 상대 조루가 너무 잘한거야 아 조루아크한테 맞타 뺏게 이런 나쁜 조루아크 자식 자 들어와요 그냥 야 이거 계속 지면 안되는데 이제 이겨야되는데 우리 개구리가 다치다가 막타 뺏길때가 제일 짜증나긴 하지 들어와요 컴온 아 이치부부터 폰사용 어어 아 조루아크 조루아크 그렇게 물몸은 아닌거 같은데 안죽어 안죽어 그냥 납치 납치 아니면은 우리 셋이서 우리 셋이서 뭐야 뭐냐 저기 컴퓨터 다섯명 한번만 때려볼까요 우리 셋이서 어때요 셋이서 컴퓨터 다섯명 때리기 어때요 심심한데 3대5 예 3대5 이대로 그냥 여기서 컴만 끼는거야 4대5 4대5 어어 언제 들어오셨어요 골든깜깜이 들어오셨는데 골든깜깜인이 들어오셨는데 골든깜깜인이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야지 제가 세판 네판 진거 같아요 저패추님이 누구세요 누구세요 일단은 잠깐 확인 오 배틀은 꽤 많아요 마스터컵 마스터컵 저 가면 고바고바 왜 고바고바에요 아 그런가? 아 그런가? 그니까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패춘의 저패추님을 얼굴을 아니 얼굴이래 저기 이렇게 채팅창을 드러내라 누구십니까 아 핸드폰 꺼졌어요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다 그래도 그 레디 그 레디 하고나서 꺼졌으면 큰일날뻔 했다 그러면 우리 사고사님만 한번 쉬세요 이렇게 한번 가지 뭐 리방하면 되는거니까 저패추님이 누구시지? 파이팅 파이팅 루카리오 루카리오 그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신심할때마다 다른 분들하고 같이하시는 특권도 한번 누려보시고 유튜브도 한번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원리님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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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는 아니고 그전부터 했지만 드디어 저기 그 뭐냐 매니저다운 역할을 하셨어 아니 아니죠 원래는 이제 엄지나리가 고정이었죠 엄지나리가 엄지가 말합니다 죽여줘가 흐흐흫 진짜 그 네이미 네이미 잼스가 진짜 대박이다 처음 보자마자 웃었는데 엄지가 말합니다 죽여줘 나 진짜 와 예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가면은 망한다 검은콩님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검은콩님 그 깜깜이 어렵습니다 잘하면은 괜찮은데 못하면은 완전 완전 쓰레기 캐릭터에요 팬텀 예 팬텀 잘하시는데 왜 팬텀하시지 단톡 코드 뭐에요? 코드는 고스라리 갠톡에다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는 몰라요 저는 딱 삼툴이기 때문에 림피아 이상했고 저 야도랑 삼툴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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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쭉 가겠지 내가 내가 욕심을 안 부리면 돼 이상한 이상한 야심 이상한 빛이래요 너무 나한테 주로 오지마 아우 뺏겼어 뺏기면 안 돼 아우 됐다 가자 이거 먹고 이거 진화하고 이거 먹고 빠져주고 이툼할 수 있니? 고아고하고하고 안녕하세요 지금 엄청난 컨트롤로 지금 내가 먹었지 이롱 내가 먹었지 이롱 자 이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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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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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좋아요 아주 좋아요 깡까미까지 올라왔어요 성공? 아 성공하진 못했구나 됐죠?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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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낀다? 우와 죽었다 와 이게 죽나? 와 오 1,400 오 저랑 똑같네요 14층 축하 축하 두툼할 수 있니 축하 축하 저도 14층입니다 지금 됐어 잡았어 됐어 이렇게 어 하면은 될 줄 알았더니만 아니구만 와 저거 막타가 장난이 아니다 내가 먹고 와 우와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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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운데는 지금 두 명 먹었죠? 드셨죠? 네 됐어요 뒤졌으면 됐죠 이제 전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는 어디있어 임마 어 오케이 화이팅 우와 죽을 뻔했다 깡까미 안 내려와요 깡까미 거의 있으면 안되는데 시간종은 남아있네 자꾸 한마리 한마리씩 한마리씩 잡자 한마리 한마리씩 잡자 ода 학생용 ins jumps 임 끄 아깝다 아우 잡을 수 있었는데 ny 뺨 뺨 아 유 и 아깝다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아 아깝다 막타 아 아 아깝다 뭐하지 골피나리 응원 아래쪽 밀렸다 아 전투력이 밀리네 킬먹으러 갔다 5대1 으하하하 젠장 자 이제 졌잖아 아으 진짜 아 못잡았어 죽었다 나는 아 자시안 은근슬쩍 탈환하네 나쁜 자시안 댕자시안 죽었어 자 피카츄 물몸 물몸 피카츄 뭐야 에너지 어떻게 먹었어 어 잡았고 어우 제발~~ 아 잡았다 잡고 죽었네 와 SC! 와.. jn.. 아래 쪽 갈려다가 다시 위쪽으로 왕꼽니다 지금 위 쪽 밀리면 안될것 같아서 됐어 아니! 와 진짜! 와 됐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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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케이 됐어 피카츄 일루와 피카츄도 일루와 됐어 잡았고 위험해! 위험해 랩랩님이 위험해! 위험해 랩랩 잡자 이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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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거야! 잡는거야! 야! AI AI래 왜 AI가 왜 나왔지? 와 죽을뻔했다 야 우리 이거 야 잘 안된다 우와! 자시안 밑에끄 먹고 있었구나 어쩌지 자시안이 안보인다 했어 아니 나 왜 죽어있어! 아! 왜 죽어있어! 아! 그니까 그런거 같애 아! 아! 야! 팽팽했는데 야 우리 팀이 잘하고 있긴 한데 뭐랄까 상대편이 너무 잘하는 느낌 상대편이 너무 잘하는 느낌 한마디만 잡아볼까? 아! 잡히네! 아! 야 이거 큰일났다 못 이기겠는데? 뭐 못 이기겠는데 이거 쏘졌는데 잡패춘 화이팅! 잡패춘 화이팅! 화이팅! 연피한번 가져 뭔소리에요 연신가야지 얘를 한번만 잡으면 돼 한번만 잡으면 돼 얘네 한번만 잡으면 돼 됐어 다 잡았어 뒤졌어 가운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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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때려 가운데 때려 히터 어디ytyea? 먹었다 먹었다 가자x4 가자 가지x3 가자! 가아~! 가자아~! 가자아~!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는데 동할이 저bourne !! 두개 아흐 와 나를 절대 안놔주네 자 일단 넣어줘요 넣어줘요 제발 넣어줘요 골드 깜깜이 넣어줘요 그렇지 이거 아직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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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 지키기만 하면 돼 어디가 어디가 우리 지켜야 된다고 내가 탈에 지켜야 됐어 그렇지 아아 먹혔다 진거 같은데 이겼어요? 진거 아니에요? 이거 막 막골 넣어서 그래 우리집 300골에 거기 100골 150골 넣었거든 150골에다가 200골 가까이 넣었으니까 차이가 얼마 안났다는거면 괜찮은데 이겼다 이겼어요 이겼네 이야 드디어 연패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연패가 깨졌다고요 여러분 자 이제 뭐냐 저기 한번 리방하겠습니다 리방하겠습니다 선착순 야 위험했다 초반에 너무 안풀려가지고 이것도 진화하고 있었는데 야 막파네 역시 막타가 대박입니다 확실히 자 17분 계시구요 하하하하 축하 축하 와 쾌변을 하셨다니 그만 쾌변 축하 쾌변을 축하할 일이죠 네 아 이기는게 끊겼다라는건데 아 진짜요 뭐세요 연패가 끊겼다는 것은 패가 끊겼다는거죠 이제 킹밖에 없는거죠 저패춘님 저패춘님 왜 안들어와요 들어와요 같이 해요 조로아크 탑할게요 마음대로 하셔요 그렇다면 제가 간만에 또 보여드려야죠 이상의 꽃을 보여드릴까 아니면은 누굴 보여드릴까 음 해피너스 저 몰라요 네 검콩님 파이어로 시범 보여주시죠 뭔소리에요 저는 삼투리밖에 안된다니까요 킬가르도 이번에는 누구로 할까 야도란으로 해가지고 애들 괴롭해볼까 할게 없다 할게 없다니요 곧시나리 응원하시는게 있잖아요 응원하셔요 저 응원 고바추 뭔소리에요 음 고압이 나쁘진 않은 하윤님 절 응원하시죠 이리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상대 조로학 어 그럼 이번에 이번에 나온거 이번에 현질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듣고싶은 내용만 듣는 곧시나리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꼭 이겨보겠습니다 선 드세요 뭔소리에요 미친말 스밍이 드셔야 되는데 오케이 좋아요 선선이라니요 으엏 헛 됐어 좋아 두개 다 때렸어 이번 컨트롤 좋았다 이번 컨트롤 좋았다 좋아 뺏기지만 않으면 되니까 칼직 한번은 넘으면 안돼 아 진짜요 얘 뭐지 스킬이 뭐지 얘 아 젠장 와 장난 아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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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냥 녹는데 우리 그냥 녹는데 우리 그냥 녹는데 망했다 망했는데 망했는데 그니까 왜 곧시를 응원 안하셨어요 아 아 젠장 타이밍 잘못 잡았어 아 이거 드세요 이거 이 투맛스닉 거야 영상이니까 녹으시네 레벨 4정도 만들고 레벨 6정도 돼야 도움이 되는데 레벨 4정도 돼 레벨 4정도 돼 레벨 4정도 돼 가운데 쪽에 가있겠지 그때 한번 넣는거야 여기다가 볼을 와 우와 레벨 버터7이야 잘 날 때리라고 날 때리라고 날 때리라고 날 때리라고 이거... 이야 위아래 지금 다 망했네 쟤 잡음면에 잡으면 돼 싹잡 들어 JUN 아 못잡나? 아... 뭐야 아아 아무도 없야나 아아 잡아줘 잡아줘 아아 라프라시 뭐해요 라프라시 왜 안내려와 왜 안내려와 위에 완전 망하고있는데 지금 아래에 완전 망하고있는데 아아 야 이거 위험한데? 이쪽 가위 껴있는데? 안오나? 아아 이러고 뺏기시면은 이러고 뺏기시면은 억울한데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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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k 위함들 외로 위로 가주세요 지금 도움이 안되 거기까지 그냥 뚫어줘요 뚫어줘요 나 이제 도움된다 너무 노시면 사시는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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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어디서 아 뭐야 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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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위험하다 죽겠다 내려오 내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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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다 돌아가셨죠 내눈이 너무 노시면 사시는데 적당히 노셔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레벨을 파자 잡았죠 잡았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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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잡을게요 잡을게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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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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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때려줘 와 아무도 안 때리는거야 오케 됐죠 와 됐다 와 절대 안 뚫리네 와 안된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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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죽어요 이거 이거 막타 뺏기는거 아니겠지 아 검콩이 막타 뺏길거 같은데 근데 애매한데 지금 하하하하하하 맞죠 맞다니까 막타 뺏긴다니까 또 혼자씩 때리면 안돼 오 근데 오오 좋았어 자 괜찮아 괜찮아 됐어 좋아 궁 모였어 좋아 궁 모였어 좋아 궁 모였어 와 저기 안 잡힌다고? 일루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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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줘 와줘 전투만 잘하면 전투만 잘하면 돼 전투만 잘하면 돼 아 아 아 엠페로 하고 와야지 너무 놀면서 하신거 아니에요? 랩랩님? 왜 위에 계셨어요 라플라스랑 함께 내려왔어야지 그쵸 조라크 완전 댕샥이라니까 지금 조라크 그 기술 한번 당하면 욕나요 필살기 아닌가 싶어서 그대로 로비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자 한분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상대 큐아링 잘한거 같은데 잘했죠 근데 우리 결과적으로 못 이겼어 결과적으로 못 이겼어 우리 반성해야돼 우리 안 깨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았나 놀지마요 지금 연폐여서 안그래도 지금 열받아있는 상태인데 네 본매칭 나오려나? 본매칭 그리우니까 본매칭이 아직 안나왔네 가사 안 노신다고 하면은 스탠더드 자시안 가능하 에 스탠더드는 자시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하죠 우리끼리 하는게 아닌데 당연히 가능한 건 당연 당연, 당연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음... 그러면은 환상의 조합이니까 랩랩님이 그거 가고 큐아... 뭐냐 저기 큐아링이 있으면 내가 이걸로 가면은 얘기 다 끝나는 거잖아 안녕하세요 고스노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노의 큐린대입니다 유튜브에선 구독 한번 징글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되겠다 이투마스님이 저거... 뭐야 왜이래 또 제발 뭐야 이투마스님이 저거하시잖아 그러면은 이거 가야지 자 조합 미쳤습니다 지금 한가씩 다 있어 지금 깜깜 없잖아요 깜깜이 있는줄 깜짝 놀랬네 오 마스터 세명 카종오면 돈 질게요 카종올만한 애가 없는데 아 깜깜이... 쟤가 깜깜이구나 깜깜이 있었네 뭐야 캐릭터가 바뀌었잖아 있네 깜깜이나 있었구만 깜깜이 있었네 깜깜이 있었네 건가 깜깜이 있었네 이제 깜깜이 있었던데 이제 뱅 크 뱅 로뱅 보던 뱅 빅 뱅 뱅 지 뱅 뱅 뱅 굿. 아주 좋아요. 내가 먹었지롱. 내가 먹었지. 내가 먹었지롱. 뺏긴거 아니죠? 뺏기면 안돼. 아, 젠장. 타이밍. 엠페러 쳤으니까 이런. 뒤에거 드세요. 뒤에거 드세요. 뒤에거 드셔야 돼. 이투마신이 뒤에거 안드세요. 네. 뒤에거 안드시는구나. 아래 망했네. 됐어. 먹었다. 그치! 위에는 안망했어요. 우와. 와, 와서 어떻게 되는줄 알았네. 순간. 어, 안돼. 와, 그냥 집어던지네. 날 도와줄게 하면 아무도 없지. 아, 젠장. 이야, 장난 아니다. 아래로 가야되네. 한분만 위로 가있으면 되니까 나머지는 아래에서 다 활약을 하도록 하고. 레벨 6 정도 돼야 도움이 되지. 이거. 하나만 잡고 가야겠습니다. 좀만 참아줄게요. 죽어 빨리. 가자. 레벨 6 돼야 돼. 레벨 6. 제발 레벨 6 좀 돼줘. 좋지! 잔다! 아, 못잡았다. 아, 못잡았다. 아. 뭐지, 롱. 내가 먹었지, 롱. 잡았죠. 잡았죠. 오케이, 됐죠. 이거지. 와아. 왜 못뭇먹어, 못먹지? 다시 한 번 혼자 밀고 갈 수 있나요? 안되지 않나? 좋아, 칠. 구 되면은 더, 이제, 좋은데. 누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우와아! 안된다. 안된다. 아 우리 전투 못한다 그냥 저기 나도 그거 고를걸 얘 말고 아 망했다 레벨푸 저 뺄 수 없겠지 레벨푸 안되겠지 아 큰일났다 아 젠장 깜깜이 아 레벨 9정도 되야 도움이 되는데 와 위에 완전 밀어버리려고 가잖아 아래 밀실 분 안계시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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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깜이 짜증나 깜짝대 없지 아 큰일났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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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푸 됐어 이제 끝났어 너희 임마 너희 끝났어 임마 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일루와 일루와 와우 뭐에요 왜이렇게 잘해 일단 뒤로 오자 어우 죽을 뻔했다 자 아래쪽은 우리가 충분히 자고 뛰쳐 괜찮아 자신 아닌 나랑 함께라면 자신 아닌 나랑 함께라면 어디 임마 뭐 없어요 잡아요 잡아요 빨리 잡아요 빨리 잡아요 자시안이 레벨이 낮잖아 근데 이쁘게 와 이걸 죽는다고? 야 저 한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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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굉장히 힘네 굿 아니 내꺼 뺏으면 어떡해요 레벨 12까지는 올려줘야되는데 아 애매하네 아 저 깜깜이 비싼나 죽겠네 깜깜이 짜증나 죽겠다 뭐야 못잡았어? 그렇지 아래쪽 먹으러 갈까요? 아래쪽을 먹으러 갈까요? 깜깜이 나쁜 자식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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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아 이걸 역전한다고? 이걸 역전한다고? 난 이제 자시안하고 같이 있길거야 아니 어디가요 자시안 어디가 내려와요 내려와 거기까지 가 있어 지금 하면 안되는데 지금 하면 안되는데 그만 때려 그만 때려 빨리빨리빨리X3 빨리하자 아아 죽었어 그렇지 그렇지! 아 안 돼 아아 한 번 뒤로 갔다가 그쵸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때려 봐 빨리 어? 먹었냐? 아 못 먹었네 아아 왜 이렇게 노세요 노시지 마시라니까요 이제 제대로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하셨는데 아니 궁 누르면 써지지 왜 와 오늘 지는게 되게 많다 군비고 안해 왜요 네 주몽님 누구세요? 주몽님이 누구세요 주몽님이 누구세요 12분 실눈뜬 꼬부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하는 고스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12분께서 아 그렇군요 지금 계속 연패하고 있는데 연승하게 꼭 도와주세요 꼬부기님 화이팅입니다 몇연패인가 연패는 아니고 지금 이제 패로 따지면 다섯번 여섯번 진거 같아요 왜 안들어와요? 어? 검은콩님 이제 안하실려고?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큰 힘이 되구요 아 월화가 시험이라 아하! 렉이 넘치면 더 2련! 이런 망할래 이렇게 4명 4명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겠죠? 이번엔 이겨야됩니다 우리가 하하하하 포인트 작업 못참지 그렇지 그건 맞지 저는 하던거 파워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림피아로 하겠습니다 이제 완전 주캐로 꺼내면은 상대편이 쪽을 못쓰기 때문에 대로트 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넌센스는 이제 한명이 들어온 저 사람이 이제 넌센스긴 한데 미투맛기만 하면 하고 저하고 이제 뽑을 맞추네요 아주 좋습니다 하하하 5일 연속인데 삼십일 연속은 어떻게 아노 진정 하하하하하하하하 도박이라니여 베팅을 하신거죠 베팅을 하신거죠 근데 로딩이 길어 참여자가 많으면은 내전하면 좋은데 참여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전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해설진 고치나리에 엄청난 혈약상도 봐야되는데 와 내가 못먹었어? 먹었죠? 오케 됐다 좋지! 백서포트 완료 그리고 나는 아래쪽으로 가서 죽겠다 진짜 죽겠다 진짜 죽겠다 따라와 그냥 따라와서 내가 죽자 따라와서 죽자 FPS도 해야되는데 젠장 아 내가 죽으면 안되는데 레벨 4까지 올라가야되는데 레벨 4까지 올라가야되는데 레벨 4까지 올라가야되는데 젠장 가운데는 못먹어 도대체 레벨 4까지 올라가야되는데 텐 레벨 4까지 올라가야되는데 5까지 올라가야되는데 1까지 올라가야되는데 뭐... 차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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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б 야 어그 못잡나? 어휴 으으한 대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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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 나 왜죽어 왜죽어 저게 AS님구아 안녕하세여 저게 왜죽는고 좋아 자 아래쪽 갑시다 에이스님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좋아 자 잡았고 아우 좋아 좋아 주몽님이 레벨업을 많이 하시는게 큰 힘이 되죠 지금은 위쪽 다 잡혔잖아 레벨 7 좋아했어 그렇지 감자 그렇지 잡았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디지 인마 덤벼 덤비지마 인마 잡아먹었고 아래 뚫어버리자 넷 잡았죠 오케이 이거 득해요 주몽님 드시면 돼 왜 안 득해요 저 먹어야돼요 아아아 아 아프잖아 됐어 밀고 가자 밀고 가버려 우직하게 밀고 가 이거야? 나 너무 쏙 난 미끼면 돼 미끼 역할을 하면 돼 이렇게 되면은 짠 자샤는 도망가게 만들어 놨으니까 괜찮습니다 채팅방이 죽었네 근데 굿! 난 위로 가겠어 끝! 오 좋아좋아좋아좋아 아주좋아 아 내려가 안내려도 되겠다 좋아 랩벽하자 음 넣었는군 아 잡았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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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안돼! 아 잡혔다 한대인데 그렇지! 흐흐흐흐 비트마신이 굿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우와 한대 잡았다 오케 굿 아주좋아요 네에에 메이맨님 우리는 포유나입니다 아주좋아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정 그치 압도적인 심리를 원했어 우리한테는 잡았다 여쭈고 어 뭐 뭐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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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만 아프지만 와 죽는 줄 아네 고수님이 리자먼 끌고 제가 끌고 가서 죽었어요 아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었어요? 왜요? 왜 악이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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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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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데 저거? 저거 들어가는데 좋아 좋아 주몽님이 저기서 스킬쓸 때 내가 뒤에서 저거 하면 되는거야 딜을 넣어주면 되는거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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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아아아 좋아 엄청 엄청났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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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그렇지! 와우! 랭랭랭 굿! 아주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좋아요 지금이에요! 그렇지! 마치 이트말키님 모기 잡듯이 야 모기 잡듯이 인원 상계로 이길 수는 없다 이제 가운데 때리고 있겠지 겉만 줘 겉만 줘 어 뭐야! 아 못 이기나? 아! 아! 또 졌어! 또 진다고 이거를? 아! 또 진다고? 아! 뭐가 문제였지? 아! 지나? 그러니까요! 아! 좀 애매했어요 때리기도 애매하고 안 때리기도 애매해가지고 때렸는데 때리면은 막타 먹을 수 있을 줄 아는데 와! 아깝다! 한골만 안 들어갔으면 이겼는데 아쉽다! 잘했는데 이번판은 잘했어요! 네! 졌지만 잘했어요! 괜찮아요 졌지만 잘했습니다 자! 한 번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안계시네요 바로 시작합니다 집계중인 트레이너가 있다고 하네요 아직 집계중인 트레이너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집계 금방 끝내요 빨리 렘렘님 빨리 시작하게 렘렘님 렘렘 왜 뭘 쫄면 항상 답답할까요? 그러니까요 나가셨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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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우리 렘메 가능한데 렘메로 가볼까요? 나가기 눌렀는데 아 나가기 눌렀어요? 우리 렘메 한 번 가볼까요? 렘메 한 번 가볼까? 렘메님이 지금 나가기 눌렀는데 라고 하셔가지고 네 3명 렘메 안하시네 미안해요 3명 렘메인데 예 저 이따가 들어올게요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그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2명이 사야지 뭐 이번에 진짜 진지하게 가래 3명 렘 3명 렘 3명 렘 3명 렘 썰고 싶다 뭘 썰고 싶은데요 고찌나리한테 썰을 피우고 싶다는 얘기를 잘못 얘기하신거죠 3명 렘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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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렘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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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렘 수고하셨어요 랩랩님 쯧쯧쯧 파이오님한테 그런 기회는 없을겁니다 쯧쯧쯧 쯧쯧쯧쯧 주체층의 농간이랑 상관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야 상대편 자시안에다 큐아린까지 있네 강한데 자시안이 묻지마 아니 그 위험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우하요이님 존경합니다 아 도티로 잘하.. 아 진짜요? 큰일났네 진짜 좋아 우와 내가 두개나 먹었잖아 아 진짜 네 거기서 흔드는거에요 그러면 제가 그동안 랩업을 하고 있으면 돼 흔들고 있을 동안 랩업을 하고 있으면 돼 흔들고 있을 동안 랩업을 하고 있으면 돼 됐어 좋았어 수고하셨어요 됐어 좋아 이제 너는 내가 랩업한지 모를거야 인마 내가 먹었다 됐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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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주 좋아요 양보해드리고 한번 굿 인마 안라는 이야 귀리 툭 memorable 괄씨 니까 알 iedo 핸드 자 이제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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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가야돼 인제 가운데 가야돼 인제 가운데 뭐여 그렇지 타이밍 좋구 잡았어 됐어 이제 아래쪽 내려가면 되고 야 좋아 와 지금까지 힘주러웠어 총 게임이나 해야지 무슨 게임 하시는데요 총 게임 어 여기 맞추면 되어야지 굿 야 진짜 좋아 한대요 그치 그치 우리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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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잡았고 아 된장 자시안은 찍고 들어갔잖아 됐고 엄마 나도 적지 않게 잘한다고 나도 잘한다고 너만 잘하는게 아니라고 그렇지 빠져주고 에너지 채워주시고 고 응 아 윽 그치 어 엄청 다행히구만 그렇지! 잘 잡아 잘 잡아 잘 잡는 거야 지쩍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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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f 끝났쇼 굿! 이거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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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잡았구 야 안밀리네 됐어 이제 위로가자아 좋아 어머머머머 아 아깝다 와 죽는줄 알았네 나 한번 빠져주고 에너지 채워주면서 위로 가주고 얘네는 안이나 위쪽으로 한 번에 올거라고 우리는 위에를 밀어주면 돼 잡아아 아 젠장 못잡았네 잡았고 와 에너지 에너지 봐봐 와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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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깝다 야 확실히 레벨이 한 번에 됐다보니까 부활이 늦네 안 돼!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이틀 맞기는 잘했는데 그렇지! 너만 컷해도 엄청나게 큰일 성과죠 우리 아래쪽 아래쪽 가요 아래쪽 가 어 위에쪽은 내가 뭐 내가 내가 처치해주겠어 이거 제가 처치할게요 이거 제가 처치할게요 아래쪽 갈게요 야아 야아 어 아래쪽 밀리나? 밀리면 안되는데 어 내가 내러갈거렸나? 어? 내가 내러갈거렸나? 아 랭전 랭전이야 명심해 랭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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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때리겠지? 그치 야도란 나한테 궁 쩌라 나한테 궁 쩌라 나한테 궁 쩌 빨리 나한테 궁 쩌라구 아 못잡았다 다 도달하시고 안 잊어버렸을까? 아 그렇지 자세한데 자세한 근데 우리가 좀 불리하다 자세한데 자세한데 우리가 좀 불리해 정확히 말하자면 2대1이야 시간만 끌어주면 우리가 충분히 이깁니다 시간만 끌어줘 시간만 시간만 끌어주면 시간만 끌어진 와 야드론만 잡으면 충분해 우리가 막타만 제대로 치면 돼 막타만 막타만 막타~~~ 오케이!! 막타지 이게 어 잠깐 x3 미안해 근데 아무도 없다니 막타를 쳤는데 빨리빨리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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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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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려가냐? 아우 밀랐다 아아 킹부 아아아아아아 아무도 안 계신게 미스였어 아하하하 아깝다 와 진짜 아깝다 그니까 자 우리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아아 뭐야 근데 다들 어디가신거야? 뭐야 다들 가셨잖아? 뭐야 계속 가죠 어디가신거야? 카톡방에 가셨나? olt 한판 시원하게 이겨보고 싶습니다 한판 시원하게 이겨보고 싶네요 오 이미 다른 트레이너가 선택한 포켓몬이랍니다 이 투마시님이 위로 올라가는 게 맞지 한번 이겨보죠 딜캐가 3명 방어캐가 2명 있으니까 충분히 이기겠지 네 내일 방송할 생각이에요 내일은 무슨 방송할까요? 무슨 방송을 할까요? 뭐 휴님 언제 오셨다가 졌어? 캐치마인드 캐치마인드가 어디껀데요? 아 사이트 야 뺏지바봐 얘네들 와 장난 아니다 아 그래요? 이따가 알려줘요 이따가 알려줘요 네가 먹어야 돼 그치 네가 레벨업하는 게 이 아래 하단에 승리의 열대다 그치 아 잔잔 뭐가 랩업이다 긴장해 존 헤이 됐다 내가 먹었다 그래도 니꼬야 너를 위해 준비했어 먹어 예 겐토기 따로 보내주세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됐어 좋아 됐어 잡았어 잡았어 그렇지 이 정도면 충분해 내일은 캐치마인드 가볼까 간만에 캐치마인드 방송상으로는 처음이지 그렇지 이제 나도 위로 올라가서 도와주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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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인마 도와주고 그렇지 됐어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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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 가면 안돼 얘들아 위쪽은 아니야 아 많이 먹겠다 레벨 6만 만들자 그렇지 됐어 오우 잠깐잠깐잠깐 아 이런 지금부터 쩌버리면 안되는데 와 진짜 안죽네 그렇지 그렇지 음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가 엘스틱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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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와 안죽어 난 안죽은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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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시는건 파세요 괜찮아요 네 저는 어차피 들어가는 방법만 알면 되기 때문에 레벨 9 레벨 9 레벨 9가 돼야 제대로 도움될 수 있는데 레벨 9가 될 수 있으는지 어차피 우와아 벌써 레벨 9 됐어 나를 잡는거 아주 신의 한 끼였다 야아 안된다 와아 이거 아냐 할 수 있어 괜찮아 아아 잘 못하는거 같으면서도 잘하는거 같으면서도 애매하네 위에는 뚫어쳐 엘링크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아 뭐야 이 녀석 아 몰라 무시해 무시해 나도 궁이 있어 임마 나도 궁이 있어 임마 나도 궁이 있어 임마 안녕 지금이야 지금이야 와아 지금이야 라고 떴지만 야심작이 떴지만 지금이 아니었던걸로 아아 이런 불리한데 시원하게 한 번 이기고 마무리 짓고 싶은데 자작가 자작가 야 어디서 먹으려고 인마 어디서 먹으려고 인마 어디서 먹으려고 인마 좋아 오 갑자기 유리 유리해졌어 턱 쩌 자작가 아 가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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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지 않기 를 늦지 않기를 늦지 않기를 늦지 않기를 아 때리지마 아, 늦었다 너는 왜 때리는거 둘째 아, 죽었다 궁은 아껴둬 궁은 아껴둬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가, 그렇지 레벨 12만만 쳐놓자 레벨 12만만 쳐놓자 아야앙 12만만 쳐놓자앙 후우,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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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후에요 자, 12만만 쳐놨고 됐어 이제 잘 따라다니면서 내가 궁을 제대로 잘 써야돼 레벨 12만만 쳐놨어 아, 못잡았어 와, 잡았다 와, 나 잡혔네 근데 우리 팀 왜 이렇게 다 죽었어 또 다 죽었어 우리 와, 잘 잡았는데 왜 이러지? 오늘 일진이 안좋나? 아우, 깨집치네요 시원하게 이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판은 이기겠지 그쵸 그쵸 1승 켜놔 괜찮아요, 다음판은 1승 할거에요 그 때문에 아닌, 다음판은 1승 할거에요 원래 쉬운데 왜 왜 그런지 모르겠쩌 이게 되는거 심장치않은데 1승 1승 3승 2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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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고시나리가 어떤 게임에 켠왕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게 있나요? 조합괜찮은데 그니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어... 어... 손가락이 먼저 날라갈지 켠왕이 먼저 될지 테트리오의 에피랭크 찍기 불가능한거만 얘기하시는군 테트리오 근데 테트리오는 진짜 해야돼 하하하하하하 시변심 곱씨나리 보고 자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상대편 조합도 나쁘지가 않아 우리팀 조합도 나쁘지 않지만 상대팀 조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모릅니다 안 돼요 차라리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곱씨나리 보고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상처받았어요 나 지금 내일 방송 안할꺼 하하하하 죽어주세요라니 지금 지금 캐치마인드 하려고 지금 엘링크님한테 링크까지 받아놨는데 하짐... 죽어달라니 새기 곱씨나리 나보다 레벨업을 지켜줘 요지 이함라다 다 먹어서 하지만 어째 수없단다 아이고 못 모인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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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죽여달라이게 그렇다고 그렇게 막마나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오오오오 됐죠 잡았다 아 못잠았네 대체 자시안한테부터 내가euρα 체컵 프리피 만들어줄께 목격자만 없으면 뭔소리에요 목격자만 없으면 하하하하 뭔 소리 하시는거야 좋아 이겨준다 이겨준다 쟤네 물몸이다 참고로 됐어 근데 아래쪽 심장치 않은데? 팅 그렇지 아주좋아요 큐냐 얘네 있구나 네 iste 어머머머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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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아래쪽 아래쪽 그렇지 佐 Warm 왈마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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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그렇지! 중간중앙중앙중앙 가야돼! 이제 가야돼 우리 가야돼!! 그렇지! 감져복 bey모 wrb uding 뱁힐 어째 감자... 뭐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우와 죽을바였다 내려가야되는데 이제 자시안한테 붙어야되 너는 자시안한테 붙어야돼 나도 간다 사람 먹고 갈까? 어 있구나 사람 밀자 잡았다 아우 됐다 나한테부터 빨리 부터 부터 우와 다시한번 내려오면 돼 다시한번 내려오면 돼 오케이 쟤 다 잡았고 아 아깝다 이거 잡아야돼 어우 ääㅓㅇ 왜이렇게 잘해 우와 와아 와 안된다 와아 와 안된다 야아 기존 겜만으로 새로운 게임을 찾아야 그러니까 안된다 뭐야 자시안 잡을 수 있는거야? 지금 무리한거지 자시안 저걸 놓친다고? 내가 먹었지 롱 내가 먹었지 롱 야아 제발 와 안죽어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와아 와 어렵다 이번파 어렵다 이번파 어렵다 올라가도 되겠지? 올라가도 되겠지 올라가자 아 아 내가 타이밍 잘 맞췄는데 아 1승이 이렇게 어려웠던 것인건가 아 1승이 이렇게 어려웠던 것이었던건가 아 왜케 너무 어렵지? 이 시간대가 원래 어렵나? 잡았다 잡았다 와 점수창으로 우리가 유리하긴 하지만 좋다고 아주 유리한건 아냐 아 왔다 자시안 왔다 자시안 여기 크리스틱팩 아 아 있는거 알았는데 아 안풀려 아 뭐에요 흐우님 고아고바가 어딨어 으어어어어어어우 괜찮아 아직 역전의可能성이 없는건 아니회여 우리 이길 수있다 괜찮아 긍정적인 마인드로 갑시다 꺼지까... 이야아아아아아 내것 좀 먹지 말라고 이야.. 다 돌아가시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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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stas 아우 flavour 이거를 앞에 있어서 죽는다고?! 와! 제발... 야 저게 적해 야 이거 망했다 아 망했는데 또 지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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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보자 진짜 한판 이기기로 했잖아 한판 시원하게 이기고 방종하기로 했잖아 그치? 방종 못하는 그런 각은 안 나올거야 절대 엘린클린 먼저 주무시러 가셨다고 어우 모르고 국 누릴 뻔했네 야 우리 이거 무조건 뚫어야되네 무조건 때려야되네 제발 야 궁이 왜 안쩔져 궁이 쏘져야지 아 궁이 쏘지 아 궁이 안쩔져 궁이 쏘는데 또 잡았어 또 잡았어 미치겠는데? 와 이정도는 뭔가 있는데 오늘 오늘 뭐 있는데 와 한판 이기고 방종하려고 했더니만 와 방종이 안 돼 와 그러니까요 아직 14층은 지키고 싶어 저는 다행인데 이 투말스님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네 점수가 와 머리 아프네 못하지는 않은데 아 하하하하하 식장치 떨어졌네 죄송합니다 어 일단은 순대님 초대 가능할까 신머님? 랭크 맺힌거 알면은 팀은 편성하고 계시는구나 일단 죄송합니다 분명히 우리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럼 마인드 좋습니다 아마 다 주무시러 가셨을거야 분명히 일곱분 아 어렵다 디코의 고바 실버가 도배가 되길래 고천수제를 제가 넣었습니다 어 이번에는 내가 야도르라노 가야겠어 내일은 방송을 테트리오하고 그 캐치마인드를 할까 테트리오 마렵다 테트리오가 마렵긴 하다 뭐야 이러면은 딜캐가 없잖아 오케이 그러면은 가자 어우 렉 어 어 상대편은 스턴이 좀 많이 걸리는 애들이 많네 한방짜리 캐릭터 2명이나 3명이나 있고 우리는 근거리 그리고 내가 뒤에서 짖어주고 베로트님께서 방해해주고 에브이가 막타 막타 치면은 어느정도 될 것 같긴 하다 비벼 보자 한번 그쵸 근데 방심하면 안돼요 조암 조암만 좋다고 해서 이기는게 아니여 시원하게 이겨보고 싶어요 시계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시원하게 이겨보고 싶어요 과연 이번엔 이길 수 있어요 과연이라고 하시는거 보니까 이번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지켜보시죠 그렇지 어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됐어 이렇게 힘들면 돼 자 야 야 어디서 어? 야 야 잠만 보는 위험해 잠만 보는 위 함 해 어 위험해 위험해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 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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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저를 저를 살리실려고 피킹을 하시다니 근데 저 지금 숨은 없는데 레벨 4까지는 제발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죽어 됐어 썼잖아 아 잡았고 됐어 이제 역전 가악이다 이제 죽었어 와 죽었네 이거를 고박스보 실오류가 실오류가 달렸다고요? 그럴리가 아주 좋아 됐다 아래쪽 됐어 레벨업 시켰고 됐어 레벨업 시켰고 됐어 좋아 아 와 와 와 와 이거 못잡는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했어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아래쪽도 위험한지라 아래쪽도 얼른 커버를 쳐서 야 위험했다 먹힐 뻔했네 와 위험했다 먹힐 뻔했네 와 우와 잡았고 한 마리씩 잡아면 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주면 돼 한 마리씩 아 레벨 6 레벨 6 레벨 6 만들어 빨리 좋지 아 오케오케 좋아 아주 좋아 그렇죠 자 미안오 위험해 위험해 아 자 아래쪽 지키고 있어 위쪽 가겠소 아니 위쪽을 아래쪽을 안 지킨다고? 왜왜왜왜왜 아래쪽을 왜 안 지켜 아아 자시안 자시안이 있을 줄 아는데 억 잡았으 어으 어으 어디 있어 임마 내가 그렇게 호락하 호락하게 slip을 slip을 줄 ление district 그러니까 대게 아 죽었다 호락호락하게 죽었구만 이게 우리가 이겼다 이거 우리가 이겼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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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아 이거 됐다 자시한 이제 레벨 충분하기 때문에 특별히 실수하지만 안 있는 애 우리가 이긴다 이건 진짜 우리 애기입니다 이건 자시한이 특별히 실수하지 않는 이상 와어어어 저게 닿는다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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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 뜨러 가야 돼 빨리 커버 뜨러 가야 돼 빨리 커버 뜨러 가야 돼 제발 제발 도대체 trim 어어어어어어어 ㄹ 와 이거를 우와 죽는줄 알았네 아으으! 일밀리 일밀리만 더 있었어도 아 야 애매한데 레벨 10 12까지 있다는 원료가 되니까 자시하니 그래도 레벨이 좀 잘 돼있다보니까 괜찮습니다 나쁜 상황만은 아니야 스코어만은 우리가 좀 밀리고 있지만 전투만 잘해주면 돼 어떻게 오 저걸 피했어 으어어어 잡았다 와아 겨우겨우 잡았네 굿! 아주 좋습니다 안 밀고 나와도 되겠지? 오 야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시비는 만들어야 되는데 우와 우와 나한테 썼죠 됐죠 나한테 썼죠 됐죠 됐죠 나한테 쓰면 돼 자시한한테만 안 쓰면 돼 됐다 자시한한테만 안 잡히면 돼 됐어 좋아 그렇지 정확히 노려야 될 텐데 알고 있군 그렇지 자시한만 안 잡히면 됐어 좋아 중골 tendon 아폼 ک 글씨서 으악 으악 드디어 시원하게 이겼습니다 Extreme 일로와 내가 방어해줄게 방어해줄게 이겼다 시원하게 이긴다 궁금하긴 하지만 미니맵으로 그냥 보기만 하고 와 빨리 심심하다 이게 바로 디펜스다 임마 이겼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겼습니다 야 한판이 왜 이렇게 어렵지 원래 이렇게 어려웠나 아 윈 유 윈 다시 시작층 복귀 안정권 한번 가기 위해서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국분이 나를 좋아요 눌러주셨길래 나도 좋아요를 눌러줘야지 다 한국분이시구나 그러고 보니까 왠지 흥믄님도 하실거 같은데 아니구나 1팩 현황 뭔소리에요 무슨소리 하시는거에요 도대체 오 한번 더 늦었네 우와 아까 그분들이다 반가 만가 반가 만가 아까 그분들이네 이번에 이번에 이투마스님이 어떤 캐릭터를 하실지 달라서 언제까지 하시는거죠 한파만 더 이기면은 한파만 더 이기면 장전하겠습니다 근데 이길거 같아요 네 이길거 같아요 뭔소리야 고천시제 왜 실험과 두개나 달렸죠 지금 어 디코랑 같이 확인하고 있는데 고천시제 왜 실험과 두개나 달렸어요 설명해봐요 일단은 파이오님하고 엄지님 같은데 아 페오님도 있을 수 있겠구나 엘링크님 싫어요 누른사람 싫어요 누른사람 예리한데 아 모니터를 그전에 제 속이 뒤집어질거 같습니다 네 아 희메이 Spirit영상이 싫어한건 맞는데 어허허허 sto 어쨌든 싫어요 싫어요가 있다는 사실 변 아 Medicine Find My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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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미니스탄 보시 나락이라니요 아까 그 전판분들 그대로에요 그리고 전판이랑 똑같은 루트 바뀐건 상대야 그냥 상대만 바뀌었을 뿐 시레오가 두바.. 두개 밖에 두개 밖에라니 두개씩이나 있는거에요 아 못먹었다 자 저렇게 힘들고 있는 동안 참고로 전 안 눌렀습니다 아 그래요? 저렇게 힘들고 있는 동안 레벨업을 해야 되는거야 저렇게 힘들고 있을 때 레벨업을 해야 돼 뭐야 어떻게 된거야 흐으으으 아깝다 좋아 아래쪽 분위기 엄청좋아 아래쪽 분위기 엄청좋아 아주좋아요 하지만 누를거잖아요 화요일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안눌렀지만 됐죠 이렇게 위험만 주면 돼 됐어요 먹고 됐고 됐어 됐어 우리 잘했어요 우리 잘했어요 이제 이 투마스님이 레벨업을 하시는 일만 남았어 됐어요 테트리처님 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시나리 방상홍의 워싱같을 환영합니다 딴거 누를건데 뭐..뭐 눌렀지? 불안한데 내게 유나이텍 행정신 유나이텍 행정신 아아 그렇군요 자 내려가볼까 이리와 이리와 자 이제 그대로 굿 오 이번엔 아까전보다 분위기 좋아요 아까전보다 분위기가 더좋아 내가 먹겠습니다 이거 제가 먹을게요 됐어 됐어 아직 제가 레벨업이 안됐다는게 사실에 죽어야 돼 오케 오와 죽을뻔있다 그렇지! 나머지는 안할때 잡아주면 돼 좋아아 좋아 부직하게 밀고 나가아 그렇지! 아까전보다 분위기가 더좋아 뛰어뛰어뛰어뛰어뛰어 근데 안돼요 마치 곱씨내리를 저격하는거 같잖아 마치 곱씨내리를 저격하는거 같잖아 이게 없구나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잡았고 그렇지! 뭐야 뭐야 밀고 나가는거야 지금? 우리 이렇게 밀고 나갈 수가 없잖아 우리 레벨 10을 만듭시다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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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거에요 아 그렇구나 이런 다 돌아가셨구나 위 위 위가 위험해 티어가 원점으로 돌아온 말을 이런 내려가겠다 내려가는게 다 아아 못빼셨네 아쉽다 다잡자 다잡자 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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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이걸 못잡아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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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굿 이기자 한판 더 이기자 한판 더 이기자아 야 지지있지 않았어 우리 됐다 잡았다 오직하게 밀고나가 됐어 레벨업을 레벨업을 정점적으로 하는거 하나 둘 셋 두명 밑에 있겠구만 넷 네명 위 좋아 좋아 레벨업을 하는거야 이거 빠져줘 욕심부리지마 욕심부리지마 좋아요 이기는걸 보여드려야돼 그 제가 이기는걸 보여드려야 태트리처님도 내일 랭게임 돌리면은 잘 이길게있다고 뭐 뭐 뭐 뭐 에너지가 왜이렇게 많이 닿아 으어어어어어어 우어어어어어어 위험하다 잡을게있나? 잡자 세발 그렇지! 그렇지! 야 저거 먹으러 가다니 됐죠 굿! 굿! 제가 잡아야 되는데 막타치면 큰일 나는데 어 막타칠 일 없구만! 또 이겼다! 아싸! 토요일만 랭겜 돌리는데 아 그래요? 그럼 토요일만 토요일만 랭겜 돌렸을 때 골시나리와 골시나리의 버프로 인해 랭크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겼기 때문이죠 자 한 판만 더 이겨봅시다 우리 안 졸리시죠? 한 판만 더 이겨봅시다 2만4천8백 뚫을게요 당연하죠 24만8천 뚫을게요 그냥 그냥 야 좋아요 2만4천8백 뚫을게요 3차판 2라고 마지막도 이겨야지 아니에요 이제 잘 거예요 한 판도 하고 대신 내일 캐치마인드 하잖아요 음 나쁘지 않구만 어 2투말씀 야자 안 졸리시죠? 한 판 더 좋아 아 금요일 금요일날 아니지 목요일날 저기 노래방송하다가 덩망해가지고 뭔 소리야 아 12시가 지났구나 참 12시가 지났구나 아 아 아 방금 두 분도 아니구나 출책은 5시 새벽 5시 지나면은 출책 새로 됩니다 12시가 아니고 이게 외국시로 따라지기 때문에 야 이번에 조합이 좀 안좋은데 일어나 죽겠어요 그럴 리가요 화요인님 인간은 강합니다 인간 인간 인간은 인간은 강하다 아 인간 아 인간 여덟분 아니 좋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 싫어해요 다 싫어 오화 좋아 가보자 이겨보자 삼세판 이겨봅시다 저기 깜깜이가 있어가지고 약간 밸런취 뭐냐 저기 짜증나긴하겠지만 깜깜이 진짜 짜증나 진짜 극혐 총알 옆방으로 하늘가는게 인간이 그래도 인간은 강해요 인간은 강합니다 어 이투맛스님 아아 아아 좋구나 좋아 경험치는 내가 먹었다 좋아 경험치 내가 많이 먹었다 야 고맙다 어디가는거니 아아 카정가는구나 좋아 아주좋아 아주좋은 자세야 카정가는거 아주좋은 자세야 근데 상대방도 카정을 가잖아 아 와 에너지 봐라 와 못먹었어 아아 못먹네 아아 이런 카정은 좋았는데 역시 EV 창제로는 힘들구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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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못잡았다 그렇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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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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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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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멀스! 됐죠 뚫었죠?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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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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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거야 그치? 먹고 바로 위로 올라가자 레벨 8 레벨 8? 레벨 8? яют 견제만 제대로 해주면 돼 어디죠 임마 못뜻니? 못뜻는구나 안녕 어렵구만 되게 조용하게 플레이했어 지금 방금 우와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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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찾았다 됐어 안그래도 돌아갔어 했는데 아 뭐야 망할 망할 짱깜깜이 깜깜이야 이거 짬짬이야 이제 아 진짜 너무하잖아 깜깜깜이 아 망했다 오 좋아 오 라플라스 언제왔어 왜 못먹어 다 일로와 아 에너지 하는거 이거 진짜 너무하잖아 이거 에너지 하는거 그렇지 아 진짜 너무한다 쌍쌈이 진짜 싫어 저쪽이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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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지금 두판 이겼어요 연속 세판 이겨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아니에요 이겼어요 지금 두판째 이긴거에요 이왕이면 세판 이기면 좋죠 여러분들이 아쉬워할거 같으셔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싶어서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실직구합니다 제가 하고싶어서 했습니다 오케이 어 나 유나이틱 쓸뻔했죠 지금 자고싶다 주무셔요 안 돼 안 돼 이틱 할 수 있냐 안 돼 저 채쯤 많이 해주세요 한번 다녀올게요 잡았고 한마리 잡았고 제가 못 봤어요 뭘 소리 하시는거에요 내가 잡는다 너 내가 내가 잡는다 아 잠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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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깜깜이 진짜 싫어 때리니? 안 때리지? 이제 선택하 Virus 잡았고 volcanoes 한번 legit 잘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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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니 오케이! 좋아! 와! 이겼습니다.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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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이겼어요. 뭐 아니에요. 지금 딱 보이는구만. 드디어 방종인가요? 쉽죠? 네. 유나이트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게임을 지금까지 연패를 했다니. 제가. 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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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했기 때문에 한 판 더 할까보다. 야. 아주 좋아요. 내가 MVP라니. 근데 아까 상대가 좀 많이 잘했어요. 맞아요. 근데 다들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뻘. 아. 내가 노래방. 노래방. 그. 코인 노래방 가야되는데. 코너 가야되는데. 바로 시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어 끝나고 두 시간 이내로. 흐흐. 허허. 오. 삼인큐. 이겨볼까? 삼인큐도 이겨줘야지. 그나저나 요새 다들 쿠키런. 쿠키런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쿠키런 킹덤. 나 그거. 전투력 100이. 100 이상이 됐는데. 그게 뭐죠? 저 혼자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지금. 어. 뭔가. 내가 야도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다. 하아. 품. 잘 튕기니. 우리의 잘 튕기니. 일단은 제가 아래쪽 내려갈게요. 이거는. 저기 이투마스님이 위로 올라가시는게 좋아. 올라가세요. 뭐야. 어떻게 된거야. 그럼 내가 올라가야지. 내려가세요. 흐흐흐흐. 아. 현지 1도만 높아지는 그 게임이야. 현지를 안 해도 되잖아요. 쿠키는 어떤 쿠키인가요. 맛있는 쿠키. Dash boon Sai Bros properties. 이거 재미있죠? 네. 네가 anywhere. possible? 햇빙? 이케 개가iso? 굿 데 един. 스피릿 루카리오 리투마신이 스피릿 루카리오다라는 말씀입니다 얘네 내일이 아니고 이따가 이따가 자꾸 헷갈려 몰라 내가 자지 않는 이탐 오늘은 5월 6일이에요 루카리오 니가 먹고 가 그렇지 니가 두개 먹고 얼른 가야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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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가 가버려 저기로 사라져 버리란 말이야 내 흔들어 와 저기 깜깜이 깜깜이 흔들어 흔들어 깜깜이를 잡았으면 좋겠지만 잡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다 됐다 좋아 됐어 레벨 4 만들었고 됐어 난 잘했어 옥시아 이번엔 잘했어 세키즈맘 세키즈맘 됐어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았어 그렇지 깜깜이 잡혔고 벌레 컷 내가 레벨 6 돼야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얼른 레벨 6이 돼야 돼 얼른 레벨 6이 돼야 돼 됐어 좋아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거야 좋아 일단은 공방이 되어주고 오 오 잠깐 잠깐 갑자기 얘가 올라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다 꿈에도 생각 못했어 방종 안하시나요? 방종해야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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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잡아준 덕분에 이걸 살았습니다 끝 우와 잡아요 잡아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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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거야 끄자아 후우 후우 아 젠장 날 잡기 쉬운줄 알아? 날 잡기 힘들어 힘들다고? 아 힘들었다 카톡에게 왜 역적으로 바뀌어요 제가 저 역적으로 바뀔 만한게 없는데 굿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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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내가 한 번만 잡아주면 돼 내가 한 번만 잡아주면 돼 내가 한 번만 잡아주면 돼 왜 와 근데 레벨업이 많이 안됐어요? 그렇지 아 제발 좀 차라리 잡으면 좋겠다 아 못 잘라있네 아 젠장 재잡아야 되는데 아 아아 망했다 불도 제대로 못하고 다 먹으려고 다 먹으려고 저기 있었던건 아니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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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뭐 봐 뭐 봐 쭈 아주 좋아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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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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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아우, 잡았어야 했는데 와, 아무도 못 잡는가? 탁톡에서는 와, 전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지 아, 진짜요? 설마요 사람 잡아요, 안잡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로와, 일로와 언제 오지 보시는데, 이제 잘꺼예요 잘꺼라구요, 안오네 야, 근데 나 올라야되는데 86 얘 잡으면 90 막판이에요, 막판 그쵸 이겨야지 잡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о 오케 그렇지 가자 야! 와 나 죽었어! 와! 이걸 죽는다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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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도 가야 되는데 이거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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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오!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았고 아주 좋아요 괜찮아 힘내고 있어! 50개 다 모았어 안녕? 나 여깄어요! 그럴리가요 일로와! 일로와! 어디로 올거니? 자! 때려요! 때려! 어떻게 됐나? 뭐야! 뭐야! 너 따구? 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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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이! 일! 적창이 있긴하네 이겼잖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들 잘했어 다들 잘했습니다 다들 잘했어요 기본이죠 15층 가고싶은데 가도 되나 노잼이라니 끝이에요 다들 15층 가고싶은데 저기 가실분들은 가실분들은 네 저기 한번만 더 하면 안될까요 아까 죽창을 봤어 죽창을 봤다니 죽창을 봤다고 아 몰라 갈거야 아 몰라 할거야 아 몰라 15층이 코앞인데 15층이 코앞인데 선이라뇨 아니 아니 원래 마판에는 찐막이 있죠 찐막이 가능하죠 왜 불가능하겠어요 뒤통수 준비 아 누가 벌써 뒤통수를 때린거같은 느낌이 들어요 글쎄요 이겨야지 일단 이기고 이기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하하 하하 5000대 남아있어요 뭐지? 이거 지금 좀 위험한데 중앙 그냥 양 중앙 양보해줘야될거같은데 아 됐다 좋아요 가보자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찐막 맞죠? 예 찐막 찐막같은 찐막 예 아 좋아요 아 근데 상대방이 조합이 나쁘지 않다 우리팀 조합보다 좋은데 에 아 아 리트마침이 드시고 좋아 자 게임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네 이길준비 완비 수반 비번이 음 저한테 개인턱 주시면 됩니다 그래 이거 먹어 같이 먹어 내가 방해를 주지 내가 먹고 내가 먹고 좋아 내가 먹었어 일루와 일루와 괜찮아 내가 먹었고 어딨죠 인마 타이밍 타이밍이라고 인생 인마 타이밍이라고 타이밍 타이밍 맞죠 이거에요 이거 이거라구요 여러분 타이밍 됐어 다 잡았죠 좋아 잡았다 됐어 잡고 빠져 욕심부리지마 네 욕심부리지마 욕심부리면 바로 지기 때문에 됐어 패틀때 안되요 자긴 자야죠 네벨 네벨 7까지 가자 아래쪽 가야되는데 애들 알까 다 잡았다 그렇지 그렇지 됐다 좋아 제가 대신 잘게요 하하하하하 뭔 소리에요 대리로 자는게 있어요? 네 그게 가능해요 한 대 더 굿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려 갔으면 좋았지만 죽었다 네 오케이 와 어렵다 내려가야되 내려가야되 우직하게 내려가 빨리 그렇지 옆에 가죽자 덩고짱이 왔다구요? 그럴리가 덩고짱이 왔다구요? 아 제발 아 팔팔팔 됐다 됐는데 아 아 아 진짜 망했다 유일병기를 들고 왔다구요? 뭔데요? 아 아 이거 불안하다 아 자샨이 너무 레벨업이 잘 되어있는데 가자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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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쟤 못 먹어 임마 못 먹는다고 임마 와 장난 아니다 저 자시한 장난 아닌데 날라다니는데 와 와 아직 점프대가 없구나 아 아 이런 와 자샨이 날라다녀요 짜증나게 좋 좋 좋 좋 잡았고 됐어 좋아 아주 좋아 와 레벨 10 만들자 레벨 10 만들자 이히히 뭔데요 아니 잘 튕기님께서 관심을 받으실려고 혹시 비밀병기를 들고 오신거 아냐 안좋아요 이 사람아 왜요 좋은거 들고와요 잡았고 야 에너지 봐바 아니 나는 왜왜 나는 보이는거야 저 안에 들어가도 야 너무하잖아 점프대 점프대 그렇지 점프대로 가죠 그렇지 자시한은 없게 버려 자시한은 없게 버려 그렇지 자시한은 없게 뛰어버려 레벨업 잘되있습니다 지금 코어만 좀 이런거 뿐이지 아우 방울 아우 저기 안맞아 아우 아니 썼는데 썼는데 안나가 나 이거 안좋은데 진짜 망했는데 알겠습니다 잘자요 아우 반도 안들었구나 아우씨 아니 난 조진을 이상하게 하지 않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될까 와우 와우 마지막에 지나 진짜 아 아 진짜 와 미치겠다 아 아니 이거 뭐해요 뭐해요 왜 안와요 아 오고 있구나 아 아 아우 제발 아니 왜 또 눌리는거야 이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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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봐 그만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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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운데 때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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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겼다 아아 아아 못 이기네 아이 아쉽다 아아 나쁘진 않았는데 상대팀이 자시안이 너무 사기가 됐어 자시안이 너무 나이스라뇨 아테로트 기술 잘못 배움 1련 와 오래 하신다 진짜 그러니까 아 망했어 아 광고 여러분들 포인트 많이 모으시라고 곧 순녀들이 최대한 오래 방송하는 거라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아 이대로 네 저의 건강을 망치신다니 아이고 손가락이 손가락이 잘못 눌렸네 어 미끄러 미끄러졌다 … … 정말 감 감독 ... exceed er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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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종구나 구구덕은 찝찝막하던 사람들이 구구덕은 저격이 가능하잖아요 마치 이거는 저격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짧은 게 과연 뭘까요? 1번 어, 플레이시간 2번 고스나리의 목숨 뭐가 더 짧을까요? 뭐가 더 짧을까요? 1번 그쵸, 목숨이죠? 네, 캐치마인드 할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 이따가래요, 네 내일이라고 얘기했다가 월요일날도 캐치마인드 하기 생겼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따 말씀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awaken Spider 주시겠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저도 잘거예요 이제 씻고 깨어있으니 툭보내시길 군것질을 했으니 양치는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야 근데 띠가 장난이 아니다 아래층 잠 못잔다 와우 와우 좋아 레벨은 내가 거의 다 먹었다 야 그래도 나도 좀 줘 레벨은 내가 먹었지만 아 젠자 나도 맞았다 흔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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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흔들어만 줘 그렇지 됐어 이겨야죠 왜 져요 야 위험하다 이거 다 이겨야죠 뭔 결이 하시는 거예요 뭐야 자시안이 우리 자시안이 지면 안되 struggle 됐어 먹었어 됐어 웬만한 거 다먹었다 이거 지겼다 x 4 때려줘 x7 때려줘 x5 그치 두트리오 저거 다 잡는다 아 못 잡는구나 이거 하나만 먹겠습니다 두트리오 미안해요 X4 아주 좋아요 오바빠뻬 예저씨ic 야에에에 잠시만 잠깐잠깍잠깍잠깍잠깍잠깍잠깍잠깍잠깍잠깐 오지마아아 우와 나 스톤 걸리는 거 제일 싫어 와아아 그래 아래쪽 밀자 아래쪽 밀어 아래쪽 밀었고 좋아 혹시 모르니까 여기 위에 왜요? 골실 아니라뇨 어어 갑자기 저긴 먹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자리 갈 필요가 없더 그러면은 내가 레벨업 고슈림피아 오오 좋아 네이밍 센스 좋습니다 좋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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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아줄게 일로와 괜찮아 일로와 안잡아 먹을게 좀만 일로와 와 너희도 버킷방 있다 아니 저기 들어가 왜 와 너무하잖아 왜 저기 왜 들어가지? 와 실책이다 저기 왜 들어가 도대체 아아 열받네 아우 열받아 아 궁 궁 쓰면 들어가는구나 아 궁 궁 쓰면 들어가는구나 아 아 자시안 싫어여 아아 어떻게 자시안이만 오면은 받쥐 아 가지마요 가지요 이투말슨니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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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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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받아 지금 레벨 레벨링이 딸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낙하면 안돼 아 위도 가야되고 아래로 가야되고 와...어렵네 아 왜요 위에가서 뚫는게 낫겠지 와...벌써? 내가 먹었겠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못 먹었다 어 먹었다 먹었다 ㅋㅋㅋㅋㅋ 아쩌어 어디죠 임마 내가 이겨 임마 일루와류루와류루와 일루와 그렇지 와 뺏었다 그래도 그래도 뺏었다 죽긴 죽었지만 뺏었다 그래도 잡아야돼 잡아야돼 그렇지 아주 좋아요 기다려봐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지금 방종을 한다니 지금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그냥 괜히 때렸어 못 뺏겠지 뺄 수 있나? 뺐나? 아유 못 뺐네 그치 어으으 아아아아 못 잡았어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무리하게 군까지 떠가면 되겠는데 아 망했다 아 진짜 왜 영언대 다 읽을기 있지? 이렇게 전투만 잘하면 돼 전투만 잘하면 돼 전투만 잘하면 돼 아 나 저 자신 진짜 싫네 아 아 이거 망한 것 같은데 안 때리잖아 아 나 그럴까 하나도 없네 코어가 저쪽에 투만 있잖아 아 나 자샤안 싫어 아 자샤안 싫어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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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살아둬아줘 빨리 3 2 1 다시 쪄어 빨리 레츠 고 와 와 진짜 미치겠네 자샤안 아 열받네 아 이거 졌다 패색이 지쳐졌다 지금 아 자샤안이 너무 잘 컸어 저 총대방과 아 어렵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아 안 되네 아 이거 왜 봐도 아까 그 셰판 이겼을 때 그냥 그만 할 거야 셰판 이겼을 때 그냥 그만 할 걸 아 진짜 예 끝내야죠 이제 아 망했어 못하진 않았어 아니 스트리머가 방종으로 한다니까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또 뭐야 어 싫어 아 안 쉬워요 고스냥이 방송 더 해줘요 아 고스냥이 보고 싶어서 어떻게 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안 나오네요 저때 예 밸런스 어떻게 무엇 밸런스 무엇 예 하하하하 전무신은 좀 올랐네요 다행이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방송 또 할 거니까요 어 많이 시청 부탁드리면서 다들 잘자요 잘자요 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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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방송 중단하고 10분 뒤에 방송 킬 수 있어 오빠 나 잘려고 했는데 고스냥이 이따가 한다는 게 바로 한다는 거였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애 딱 들고 찾아갑니다 고바 고바 crisp 20 ett 10 coil Brady 20 20 2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